안녕하세요 저 곡 들려드리기 앞서 저희가 되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좀 사실 저희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제가 몸살 감기가 걸려가지고 상당히 지금 아이 아파요 상당히 아주 좋은건데 이건 제가 이제 관리를 못하는거니까 네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성훈이 형이 그 아킬레스 건념이라고 저도 처음 들어보는 명인데 아무튼 건념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거북도 힘든 상태에요 그 정도까지 아 그래? 괜찮았어 그때 다리 막 엄청 절길래 그때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평소와 같은 액션 같은 것도 못할 수도 있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아무튼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 곡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치 그치 거기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얹히고 수행하는 것 지금의 여행을 잊는 건가 아멘 나를 던지길래 너의 봄이나 너의 봄이나 나를 던지금 타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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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킬레스 건념이란 게 걸어다닐 때 뒤꿈치 아킬레스 건념을 누가 집게로 확 쥐는 그런 느낌이랄까? 거름때마다? 네 들어보셨어요? 저 처음 들어봐서 장난치는 줄 알았거든요 정확하게 가까만 쓰고요 아니 지금 괜찮은 거예요? 아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아픈 데로 써? 다행팀 이거 괜찮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곡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젤리 들려드릴게요 젤리 젤리 아쉽네 젤리 젤리 오늘 같이 해주시면 우리 더 좋은 무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렛츠기릿 젤리 젤리 다 같이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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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잠을 안 남기게 가지마요 그댈 바라보고 있으면 나보고 내 몸을 움직여 그대가 널 뽐내는 진짜로 숨에 못내 동작하지마요 그런 일을 그대가 널 뽐내는 진짜로 그대가 널 마음을 담아내고 그대가 널 뽐내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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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baby baby 스토밍이 승리 보다 오 너네라인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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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produce 다이 Montanto 내 속에 내 몸을 타고 내가 그 Kollegin 내 내 충분히 경과 내가 그 홀이가 내 내ef Details 내 business 자세히 무대에 올라와서 걱정 많이 했는데 어 아까 진짜 엄청 힘들었는데 또 올라오니까 괜찮네요 역시 우리가 있을 곳은 여기인 것 같습니다 무대야 자리사 수술 조금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리액션 다음 곡 또 신나는 곡 계속 이제 들려드리려고 해 엑스토페아 들려드리겠습니다 렛츠기릿 띄워볼까? 렛츠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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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기릿red 매일이 기다려는 내 감에 내게를 무슨 일이 잇몸같이 엉덩이 멀어지지 시간 날라니 너덩이 아기 보는데 이제는 그 아래에 놓고 가는 게 따로 나라 돌아보는 그대로 미치는 끝끝대로 미치는 나의 너덩이 아기보는 그대로 자신있길 어디나 발해 눈에 눈이 없을린 내 어디서 잘 알아듣니라 여기가 내 성만 꼭 누나야 진지 신경 안고 다해 내 손으로 감당해 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암흑의 손을 잃다 너란 모두 그때도 잊지 않아 지금 그때도 잊지 않아 이 암흑의 손을 잃지 않아 이 암흑의 손을 잃지 않아 내 암흑의 손을 잃지 않아 자신이 잊지 않아 이 암흑의 손을 잃지 않아 영한의 손을 잃지 않아 이 암흑의 손을 잃지 않아 은협의 손을 잃지 않아 신난の 인상을 잃지 않아 이 암흑의 손을 잃지 않아 여기야 selv이로 그때도 잃지 않아 무대의 Mittudge 웅득시 었지 라 빨리 이름이 어떻게 믿을 때 어린 조사의 맥렬이야 십 년에 보면 나잖아 난 처음이야 난 처음이야 난 처음이야 난 처음이야 우려보니까 반쪽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희한 저희가 있을 것은 무대인 것 같습니다 다시 못쓰게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사실은 좀 생복들을 준비했었는데 이렇게 상황이 돼서 노선을 변경해서 적당히 신나는 곡들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끼리가 좀 줄어들어갔어 우리 킹곡들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얘기나 할까? 무슨 얘기할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무슨 얘기할까요? 같이 얘기할까요? 네 아무튼 그 또 40분이나 시간을 주셔가지고 저희 10분 동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3분 준비를 해봐 저희 곱은 40분인데 대화의 장을 열기 위해서 우리 10분 동안 같이 대화하는 것도 아니 저희가 또 입담이 없어서 어떡하지 네 저희 마지막이죠 저희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희 네 이렇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곡 불끈불끈인가요? 오케이 불끈불끈 어? 혹시 불끈불끈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다 아세요? 다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워밍업 없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불끈불끈 뉴스기릿 뜬금 넌 드디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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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you come to cry and music When you come to cry Those whose spirit Guitar As poems are ancientken I just began to music You started since the music You started since the music When you come to cry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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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희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이맨이었고요. 다시 한 번 오늘 그래도 재밌게 주의가 주셨다면 네,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제 더 저희도 이제 관리 좀 잘 해가지고 네 다음에 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한테도 죄송하잖아요 아무튼 네 마지막 고음 들려드리고 전 인사드릴게요 Our Love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테인맨이었습니다 i'll add the blue It just wants me to touch your eyes 차가ун 것처럼 컨펙해주세요 그래로 흠정 못해 차가운 감당 못방 거울 유도리 이런 채로 살래 여같은 거짓말고 지금 맨날 보자가 아파 절대 못한 여름이 없지 진짜로 보여줘 마을 소원 속이 지금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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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멋진 것 같아 어디서 널 다여있어 사들대로 계속 사나여 포메이션 그려 내 눈물 이제는 너를 롱구 내 소원의 손길 지켜봐 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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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여 다여, 다여, 다여 시작해도 믿고 걸 그냥 빠져 어머나, 다여, 다여, 다여 그냥 나뿐다여 hits the last pew like 내 소원의 손길 지켜봐야 아여, 다여, 다여, 다여 Fat情 god 내 임아요 S B A A B B A B B A B B B B B E A B B B A B B B B B B B B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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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팬들에게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